컬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컬러 오늘 여성용은요. 8가지를 다 드릴 건데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에 있어야 되는 컬러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컬러 화이트 블랙이 있고요. 여기에 틸그린 네이비 그레이까지 그리고 조금씩 보면 디테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화이트나 아니면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포켓도 사용 가능하시니까 이런 거 디테일 하나씩 보시면 되게 예쁘다는 생각 드실 거거든요. 오늘 여성용 8종 가격 5만 원대 장당 가격 7천 원꼴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벌써 50분이 주문 대기 중이세요. 남성용도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성용은 오늘 많이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구성을 안내해드리면 남성용 역시나 면 100%인데 컬러 선택하실 거 하나 없고요. 6종을 챙겨드립니다. 무조건 6종입니다. 남성분들 아마 이런 티 컬렉션 긴팔 있으면 진짜 잘 받쳐 입으실 거예요. 컬러 화이트 틸그린 그리고 그레이 컬러 블랙 컬러 오늘 여섯 가지를 다 받아오시는데 역시나 동일한 가격 5만 원대. 그리고 중요한 건 구성만 좋은 게 아니라 소재를 하나씩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튼 면 100%입니다. 레이블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죠. 자연에서 온 소재 내추럴 코튼 면 100%라고 보고 계시고요. 순수한 100%의 면이라는 걸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계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면 100%라고 하면 물론 자연에서 온 소재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가 좋아하는 소재 아이들이 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주는 베네쪼고리 이불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면이 아닌 게 없어요. 엄마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재가 면인데 이게 옷으로 100%가 쓰여버리면 조금 기존에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좀 뻣뻣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얘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저희가 한번 가공 처리했는데 그 가공 처리도 역시나 효소 가공 처리. 이게 방금 무슨 말이냐. 효소 가공? 발효 가공을 했단 말이야? 그거예요. 우리 피부에도 화학적인 어떤 화장품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왜 발효 화장품을 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그 부드럽고 내 피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면 1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공마저도 부드럽기 때문에 안쪽에 보시면 눕혀서 보여드릴까요? 잡사가 없어요. 오돌돌돌 뭐가 일어난 게 없어요. 그러나 보니까 심지어 얘는 손세탁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기계세탁까지 권장합니다. 제가 얘를 보고 정말 놀랐던 게 소매 이런데도 보세요. 박음질 정말 꼼꼼하죠. 가격이 저렴하고 많이 준다고 해서 절대 대충 만들지 않은 그런 몽펠리에로 입은 모습 바로 갑니다. 여성용이고요. 일단 참 좋았던 게 넥선에는 고객님 보시면 넥선 부분에는 우레탄이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가면 얘 몇 번 입고 말아요. 머리 위로 뒤집었을 때 끼지 않게끔 넥선의 우레탄 소재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겉감이 다 면 100%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끼는 게 하나 없고요. 어디 하나 들러붙는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옆쪽에 튀어 있으니까 이렇게 입어주시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제가 키가 꽤 큽니다. 172인데 짧지가 않죠. 아니 엉덩이를 덮고도 남아요. 그러면 얘는 코디하기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지금 얘 하나만 입고 있기 낮에는 괜찮지만 지금은 좀 쌀쌀하다. 여기 위에다가 얇은 패딩 걸치시거나 베스트 코디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